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총성촌놈 신창환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이 보고싶어 어떻게 살았습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다이어트,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이어트 제가 일요일부터 해가지고 지금 4일째입니다. 몸무게 3.2kg 줄었고요. 제가 괜찮습니다. 처음에 다이어트를 하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고 몸이 너무너무 안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루에 요즘 하루에 한 끼 먹거든요. 한 끼 먹는데 어쨌든 몸무게는 많이 줄고 제가 이 화면을 봐도 제가 많이 줄었어요.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하고 주가가 오늘 왜 뜨느냐? 아시는 분은 알죠? 선물옵션 만기일입니다. 만기일 주가를 갖고 이야기하면 안되고요. 앞으로 이제 주가가 여러분한테 이제 우리가 주식을 상승할 때 주식을 상승할 때 단기로 팔아야 되는 자리인지 팔지 않아야 되는 자리인지 그리고 주가가 떨어졌을 때 매수해야 되는 자리인지 매도하지 않아야 되는 자리 그걸 우리가 전문용어로 못 합니까?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세를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나눠보는 소리 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한번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방송 소리가 안 좋답니다. PD님 지금 유튜브에 방송 소리가 너무 안 좋다고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오늘은 여러분한테 제가 이제 뭐 일찍 짧게 강의하고 종목 상담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목 상담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제부터 말씀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추세의 기준을 알아보는 법 이거 사실 제가 첫 시간에 했어요. 첫 시간에 했는데 많은 분들이 한번 더 하자 이렇게 됐어요. 추세를 알아보는 기준 제일 먼저 이동평균으로 알아보는 법은 612평과 112평으로 분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1자가 빠졌습니다. 추세의 기준은 612평과 112평으로 분석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추세를 알아보는 건 612평과 112평으로 알아봐야 돼요. 제일 먼저 612평과 112평으로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아시겠죠? 예 두 번째 일목균형표 구름으로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목균형표 구름으로 알아보는 법. 세 번째가 여러분 MACD로 알아보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1, 2, 3과 거리량 오실레이터가 동반할 때 4번은 뭐냐면 1, 2, 3번이 충분 조건이 나오더라도 필요 조건 4번이 꼭 따라가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1번이 따라가더라도 거리량 오실레이터가 동반 상승해야 되고 2번이 해도 동반 상승해야 되고 3번이 해도 동반 상승해야 된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추세를 알아보는 방법 한번 상세하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추세가 뭐 꺾였니 안 꺾였니 사람들이 혼란스럽고 오늘 또 주가가 갑자기 뜨니까 뭐 주가 더 가는 거 아니냐 뭐 미국 증시 뜨면 아침에 전부 막 이래 하고 또 미국 증시 빠지면 또 이래 이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추세를 보는 방법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추세를 보는 방법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추세를 보는 방법은요. 여러분 11위평과 61위평입니다. 11위평과 61위평인데요. 자 11위평과 61위평을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1위평을 이제 이렇게 61위평을 한번 여러분하고 띄어 보겠습니다. 61위평 띄어 보면요. 우리가 61위평하고 5위위평, 21위평 보다는 61위평하고 11위평은 추세위평입니다. 추세위평이 뭐냐면 이게 이제 추세가 가는 거냐 안 가는 거냐 양쪽이냐 안 나오는 양쪽이냐 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추세를 봐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추세가 뭐냐. 11위평과 61위평 골든크로스가 나는 즉시 이때 버튼의 양 추세라고 합니다. 이걸 뭐냐면 상승 추세라고 하죠. 상승 추세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음량이 너무 안 좋다고 합니다. PD님 잘 봐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음량 지지를 한번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11위평과 61위평. 그런데 지금 보시면 뭡니까. 지금 보시면 자세히 한번 보세요. 지금 보시면 61위평과 11위평이 아슬아슬하게 다했습니다. 아직까지 양전환입니다. 양전환이지만 곧 음전환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주식이 항시 양전환 때는요. 양전환 때 양전환이 뭡니까. 이 11위평과 61위평이 골든크로스 기간이죠. 이 골든크로스 기간에는 상승캔들이 60% 이상. 정확히 상승캔들이 보통 60 한 2% 정도 나옵니다. 하락캔들이 38% 엘리어트포동 이론으로 나와요. 그래서 상승캔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주식 보시면 나중에 또 상세하게 이야기했지만 이쪽 상승할 때 이까지 상승캔들이 비율이 더 높고요. 서서히 이제 50 50대가 떨어집니다. 이 말이 뭐냐면 주가가 상승할 때는 상승캔들이 더 많다가 주가가 약세가 되면 상승하는 날과 하락하는 날과 비슷해지다가 그 다음에 하락하는 날이 더 많아지는 그런 장세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추세가 깨졌다 안 깨졌다. 이걸 말할 때는 11위평과 61위평으로 말한다.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깨지기 일보 직전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세가 깨지기 일보 직전이다. 추세가 깨지는 것은 하락 추세를 말한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니까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목도 이제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종목도 삼성전자부터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추세가 그렇게 추세가 살아있나 적어있나 이렇게 보여주고 죽어있는 주식은 절대 삼성전자도 지금 추세 죽기 일보 직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여러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엄청 많이 떴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엄청 많이 떴는데 이 종목들이 추세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우리가 추세 추세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하지만 추세를 안 보거든요. 그렇죠. 추세를 보면 삼성전자 추세 일보 직전에 있다. 이렇게 보고 기아차 추세는 살아있습니다. 아직 살아있고요. 카카오 당연히 추세는 살아있습니다. 셀트리온 추세는 벌써부터 사망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 지금 현대 모비스는 추세가 일단 꺾였습니다. 추세가 꺾일 때 양운 장대 나면 일단 탈면 그 다음날 무조건 다시 살 수 있습니다. 무조건입니다. 이거는요. 통계적으로 80% 이상은 무조건으로 하겠습니다. 자 삼성 SDI 추세가 꺾였습니다. 추세가 꺾였다는 것은 뭐를 말하냐면 11위평과 61위평이 크로스난 상태에서는 모든 2평이 뭐로 작용한다? 저항으로 작용합니다. 저항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삼성바이오로스는 땅굴을 팔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추세가 벌써 깨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이버는 추세가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보다 LG화 추세가 죽었는데 오늘 추세가 죽은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요? 장대 양봉에는 한번 팔고 다시 사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한 단계 더 들어가면요. 자 이런 걸 한 단계 더 들어가면 61위평이 그러니까 정배열 상태에서 정배열 상태에서 11위평이 상승하면 강추세 11위평이 하락하면 강약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추세가 11위평과 61위평이 11위평과 61위평이 정배열을 강추세로 갑니다. 강추세 중에 강강. 강강이 있겠죠. 강강이. 강강이 있습니다. 스트롱 스트롱 있죠. 오버 스트롱. 강강은 11위평이 상승할 때는 강강. 11위평이 떨어질 때는 강약이라고 여러분 합니다. 반대로 주가가 떨어질 때는 어떻겠습니까. 떨어질 때는 데드크로스 상태에서 양약이겠죠. 양약. 양약. 11위평과 60위. 데드크로스의 양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위평 아래 주가가 올라갈 때는 약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주가가 지금 강강이냐. 강약이냐. 약강이냐. 양약이냐를 어떻게. 11위평과 61위평의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를 보면 여러분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가장 추세를 정확히. 뭐 추세. 이런 것도 증명하지 않고 추세가 어땠네 저때네 매일. 그렇지만. 하지만. 그런데. 이것만 아니면. 그런 거 많을수록. 그 사람 경력 보면요. 증권 어디서 배운 적이 없어요. 뭐 증권회사 출신도 아니고. 은행 출신. 펀드 출신도 아니고. 그런 뻥. 그렇지만. 하지만. 그런데. 뭐 이런 사람일수록. 여러분 뭡니까. 뻐꾸기.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11과 61위평. 첫째. 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두 번째가 일목균형표를 보는 방법입니다. 일목균형표를 보는 방법. 자. 두 번째가 일목균형표인데요. 일목균형표.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 구름만 보면 됩니다. 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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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구름이. 일목균형표는 구름이 앞에. 네비게이션처럼 앞에 나옵니다. 앞에 구름이 검으면은. 뭐라고. 추세가 죽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종합주가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합주가지수 보면 코스피는 아직까지 추세가 살아있다. 제가 여러분한테 캤죠. 61위평 다했을 때. 앞에 구름이 붉으면은 주식이. 기술적 반등이 올라온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분명 더. 제가 왜 이걸 하느냐면. 처음에 할 때. 여러분들 시청들도 별로 안 좋았고. 그때 시청자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내가. 의혹만 앞서가. 여러분 저 때. 많이 가르쳐 주기만 잘하는데. 이렇게 차근차근 가르쳐야 된다. 제가. 이게 워낙 중요하거든요. 거기다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곧 있잖아요. 어떻게 추세가. 바뀌기 일부 직전이에요. 그래서. 너무 필요한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종합주. 코스피. 정확했죠. 61위평 다였을 때. 앞에 구름이 붉으면은. 주식은 기술적 반등이 분명히. 나온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셔야 돼요. 보이더. 그 다음에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코스닥이. 앞에 구름이. 걷게 됐습니다. 구름은 자기 주가에서. 26일 앞에 항시.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11위평과. 61위평의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그 앞자리에 뭐가 나온다. 구름변곡이 거의 항시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은. 이동평균의 단점이 뭡니까. 이동평균의 단점이. 속임수가 있어요. 이동평균의 단점이. 속임수가 있거든요. 이동평균의 단점이. 속임수가 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이동평균에서. 60일. 10일. 데드크로스가 났는데. 앞에 구름이 안 바뀌었다. 그 속임수에요. 그러면. 60일. 10일. 골든크로스가 났는데. 앞에 구름이. 붉은 구름을 안 바뀌었다. 그 속임수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앞에 구름이 이렇게 바뀌었죠. 앞에 구름이 바뀌면. 이게 속임수다. 속임수 아니다. 속임수 아니다. 그러면 골든크로스 때 어떻게. 주식을 추객 매수해야 되는 자리죠. 그렇죠. 아닙니다. 그런데. 앞에 구름이 붉은데도. 앞에 구름이 붉은데도. 자. 데드크로스 요도. 당연히 매도죠. 자. 보면. 앞에 구름이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거의 나오는데. 여기 보면 골든크로스 거의 나와요.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든크로스. 이 말은 뭐냐면. 5일. 60일. 골든크로스인데. 앞에 구름이 검다. 주식 사면 안 돼요. 이거 필요충분 조건입니다. 필요충분 조건이에요. 아시겠죠. 필요충분 조건입니다. 그래서. 10일. 60일. 골든크로스에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듣겠죠. 키움증권에서 돈 제일 많이 버는 사람. 통계를 내보니까. 10일. 20일. 60일. 신고가 주식 사는 사람들이 돈을 제일 많이 번다. 특히. 60일 신고가에서 주식을 사는 사람이 제일 많이 번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키움증권 전 돈 많이 벗던 사람 통계를 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시 주식을 살 때. 10일. 60일. 데드크로스 나는 종목을 쳐다봐야 된다. 안 봐야 된다. 보면 안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10일. 61일. 골든크로스 나는 종목만 이상 그 종목만 사야 된다. 이렇게 공식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꼭 보셔야 돼요. 이거는 필수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거 과거는 이 강의를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통계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지금 이거 알려주는 거는 제가 분명히 이걸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이거를 꼭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1일표인가 61일표 꼭 그거를 아셔야 된다. 세 번째가 이제 MACD입니다. MACD는 이제 MACD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3대 지표입니다. MACD는 3대 지표입니다. MACD는 3대 지표입니다. MACD는 3대 지표예요. MACD는 3대 지표인데 MACD는 여러분 61일표 이게 이제 그 MACD는 3대 지표입니다. 3대 지표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신뢰도가 높아요. 물론 지금 MACD보다 신뢰도가 더 높은 그런 주식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게 이제 트릭스인데 트릭스는 여러분 보기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제 MACD가 이제 여기서 MACD가 데드크로스 때 보통 우리가 MACD 쓸 때 MACD 이제 이 시그널 먼저 쓰셔야 됩니다. 시그널 쓰는데 같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말이 뭐냐면 11일표인가 5일이 11일표인가 6일이 11일표인가 6일이 11일표인가 MACD 0선 아래 0선 아래 그 다음에 구름 변곡 이게 동시다발로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게 동시다발로 나와야 됩니다. 이게 필요충분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갖고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오실레이터 이번 주에는 오실레이터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다음 주는 다음 주 화요일 6월 갖고 여러분 다음 주 이게 이제 견들차가 똑같습니다. 제가 요걸 갖고 여러분 다음 주 화요일 목요일까지 하겠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추세 지금 추세가 주가가 경제한 게 중요한 그런 파트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보면 코스피는 지금 보시면 거래가 붙었고 여기 보시면 여기는 두 개는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MACD가 죽었어요. 그럼 세 개 중에 한 개는 죽었다는 것은 주식이 어떻게 해요? 반등하지만 약세 국면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3대 추세를 보는 겁니다. 이거 1목 균형규야 11위평과 61위평 그리고 1목 MACD를 모르고 이거 이 데이터를 안 들고 방송 나와가 지금 추세가 어떻다 하는 사람은 바꾸기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11위평, 61위평 볼 줄 모르시는 분은요. 우리 키움증권에 전문가 방송 있습니다. 여러분 월회비 없습니다. 다른 데 59만원, 69만원, 79만원, 88만원, 99만원 내고 거기 자격증 있는 확인해 보시면 자격증 없는 분들이 90%입니다. 저희 키움증권 전문가들이 15분 계시고요. 자격증 다 있어야 입사할 수 있습니다. 월회비 없고요. 여러분 홈페이지로 가입하든지 15449,000번, 15449,000번 전하셔서 키움증권 전문가 방송 추천주 문자까지 다 무료로 드립니다. 여러분 그 전문가 15분 중에 제가 제일 실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키움증권 전문가 방송에 가입하셔서 여러분들 도움을 좀 받아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이 방송하고 여러분들이 저를 이쁘게 봐주셔서 한 50명 이상 회원이 늘어났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를 들고요. 여러분 키움증권 전문가 방송에 꼭 돈 내지 말고 가입하셔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을 보셔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 이 세 개가 굉장히 중요한 파트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코스닥으로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종목 10개, 10개 종목을 지금 상태가 어떤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이 어떤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스닥 종목을 한번 볼게요. 자 코스닥 제일 1등 종목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벌써부터 완전 썩은 뇌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구름병곡이 났고 데드크로스가 이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를 쳐다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셀트리온 헬스, 셀트리온 헬스가 어떻게 해요? 손 내면 안 된다. 셀트리온 헬스는 결론은 뭡니까? 역별 상태고 추세가 어떻게 됐다고요? 추세가 깨진 지 오래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목균형급 파일 받고 싶은 사람은 채팅에 자기 전답을 올리는 것은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다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벌써부터 여러분 곰팡이가 피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피타 이게 이제 삼위일체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삼위일체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볼 수 있습니다. 삼위일타 이렇게 봅니다. 셀트리온 제약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다시피 세 번째 종목입니다. 포로비스입니다. 포로비스가 지금 구름병곡입니다. 지금 포로비스 바닥이라서 여기 60일이평 다였을 때 앞에 구름이 붉으면 60일이평에서 매수해도 되지만 사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돼요. 사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께서 말씀 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께서 아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절대적으로 무리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포로비스. 포로비스. 제가 이거 했어요. 포로비스 해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께서 이거 진짜 중요한 파트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파트고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파트다. 이렇게 봅니다. 아시겠죠?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포로비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여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다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HLB 보겠습니다. HLB는 벌써 맛이 갔어요. 벌써. HLB는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여기 앞에 여기서 이미 갔습니다. 여기서. 벌써 갔어요. 여기서. 여기서. 그러니까 주가가 횡보할 때 검은 구름에서 주식을 절대 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간 거죠. 그죠? 이런 부분을 여러분께서 꼭 아셔야 돼요. HLB. 거의 같다. 이렇게. 그 다음에 CJN 보겠습니다. CJN은 벌써 오래전에 갔습니다. CJN은 여러분 이때부터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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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1 데드크로스 때 MACD 영상 아래로 가면서 구름 변곡 날 때. 이때 여러분 굉장히 문제가 좀 있었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께서 보셔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CJN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다시피 SK머리티엘즈 보겠습니다. SK머리티엘즈는 여기는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살아나고 있는데 앞에 구름이 의문입니다. 앞에 구름이 의문이에요. 그래서 앞에 구름이 의문이기 때문에 이 주식은 지금 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앞에 구름이 의문이면 이거는 기술적 반등이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그래서 이게 이동평균 구름 MACD 추세를 보는 것 중에 이 세 개가 제일 정확합니다. 지금 이미 통계 나온 것 중에도 이 추세 보는 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저 방송은 여러분 아다시피 화요일 목요일 1시 30분에 합니다. 화요일 목요일 하고요. 여러분 우리 키움직원 전문가 방송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월녀비 없어요. 수수료는 당연히 받아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덕분에 제가 이 방송하고 두 가지 깊은 소식이 있어요. 유튜브 접속이 만회를 넘었어요. 보통 만회 넘으면 10만회는 금방 갑니다. 유튜브 접속이 만회가 넘었다. 두 번째가 회원이 50명 이상 늘어났다. 그리고 열화와 같은 성원 너무나 감사하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바이넥스 손대면 안 됩니다. 곰팡이 피했습니다. 시왕요. 시왕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왕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이죠. 시왕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는 붉은 구름에 자 확대할게요. 붉은 구름에 정별에 MACD는 영선 3개 중에 1개는 맛이 갔습니다. 3개 중에 1개는 맛이 갔다. 그러면 1년은 어떻게 해요. 물량을 꼭 줄여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 역배열 상태 그 말은 뭡니까. 역배열 상태는 주가가 양봉장대나면 주식을 물량을 줄여야 된다. 제가 볼 때 대영주는 조금 줄이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여러분 말할 거 없습니다. 코스닥은 제가 여러분께 분명히 했습니다. 코스닥은 이미 곰팡이가 펄펄 피해가지고 이제 동충화초 되려고 한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스닥 대영주는 여기가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리하면 11.2평과 6.1.2평의 절묘한 조화 두 번째 1목 균형표 세 번째 MACD 영선 위했냐 영선 아래했냐를 여러분께서 보시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요. 여기서 오늘 4번을 못했어요. 옷을 입다 첨부되는 걸 못했는데 이거는 다음 주 화요일과 목요일 또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내 여러분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 신창환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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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또..